지환아 솔직히 꽁절받는데 지코로 희성에몽 광대짓이라도 으아악 참 그만 죽어라 희성에몽 참 착한 도구였는데 지환이 만나고 나서 pedspace 에어어억 ар disput 아이 BEASEXX들 w しبㄱ 희성님 교인거 모르고 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아크라가스는 뭐해? 이거 안 하더라 크크루 크크 ㅅㅂ 아아 아 존난 뒤제네 아 아 우리 정군은 어디갔냐 이 개새끼 전령 처먹고 있네 그러다 먹어라 얼른 아 오늘 맘 안들지 애들? 아니 월요일 2시에 롤하면 좀 자라내야지 롤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존나 깨워 아 오늘 화요일이에요? 뭐 말리 꺼지면 어쨌든 평일이잖아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지금 어이 지랄이야 이 개새끼는 지완님 오늘 그리핀 경기할때 크크크크크크 전 말 아끼겠습니다 아 ㅅㅂ X됐다 버릴게요 내가 호들주지 아니 이거 원래 버려야돼 나까지 죽을 순 없잖아 나 오늘부터 진짜 개빡겜할거야 나 진짜 내가 롤드컵 주전이라 생각할거야 지금 제니스 와 미친 아니 이 개시발새끼들은 똥을 얼마나 싸는거야 아니 이게 뭔 딜이야 이게 존나 억울하다니까 진짜 장지환 조이 피처 맞고 반피 이상 까이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저만 있었으면 뒤졌어 이거 조이가 집에 간거 같거든 이거 할만해 아 아 궁이 안타져요 ㅅㅂ 왜 ㅅㅂ 아 뭐야 뭐야 진 딜 왜이렇게 세 ㅅㅂ 아 이거는 진짜 아닌데 아니 아니 아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안되지 친구야 못하면서 외드는 깜농 대가리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역겨우니까 저건 또 뭐냐 아 참 진짜 만장하겠네 아 아 야 진짜 아 아 뭘 어우 시에이샤이 개새끼야 좀 잘해봐 아니 말자로 라인 좀 발리면 왜 하는거야 진짜 짜증이 날라 그래 어 저 듀오하는거 솔직히 인정해주세요 많이 했잖아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어 진짜 나만큼 솔랭으로 이 지랄하는 건 없잖아 솔직히 다 듀오하잖아 내가 다음 시즌에는 또 솔랭으로 많이 해볼게요 이번 시즌 말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랬냐? 미안합니다 야 빠른데? 조커가 24시간 동안 사냐고 이빨 재밌어 어우 야 이거는 터러 차이 너무 심한데? 아 이 ㅅㄴ 아니 미친 씨발 딜 뭐야 아 아 안된다 또 지겠네 키우꼬시다 크크크루크크크 빙뽕 지코 하기 전에 기압 한번씩에 넣어줘 아이고 찡띠무님 마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헤엥 나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상황패 진짜 말도 안된나 형아 오늘 나 좀 욕 좀 많이 할게 나 좀 안좋아 지금 상태가 아무튼 안할라고 했던데 욕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 욕 존나 해도 돼 안그래도 되어받는 형 중에 한명 좀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 이름이? 어떤 제로라고 아 징크스 원탑이잖아 지크스 원탑이잖아 그 분이 야 이 개새끼 뭐하냐 진짜 아니 말 그대로 개새끼다 진짜 아 진짜 아 하나 땄다 그래 아 너무 짜증난다 너 되게 굉장히 순하했다 아 나 원래 채팅을 욕 잘 안해 나 명예 5레벨이야 너무 무리잖아 킨드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 씨발년아 그건 아니잖아 이거지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어 싸워도 되는데 어 이거 레전드 내네 아 이 세개 궁 어따 써 아 말자 이 병신새끼 궁을 카직스에 써야지 아유 씨발 스킬 다 써먹은 애한테 쓰고 있네 와 진짜 라면 먹어? 전담표 전담 아 담배 넌 이런거 피지마라 오케이 좀 멋있었다 응 아 수호자 애쉬님 한개 감사합니다 이거 카리스 약간 냄새나? 풍웅! 아 씨발 궁도 없는데 왜 왔어 이 새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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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씨발 밀어 그냥 이거 지환이형 다음판에 수호자 애쉬 한판만 보여주세요 야 극한 후기 죽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아 피가 없다 딜을 못해줘 어 뺏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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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좀 딜 나올까봐 해봤는데 안되네 아 아 이 새끼 뭐해 하하 하하하하하하 오 쎄네 아 용이 참 야 이 개새끼야 그걸 니가 왜 먹어 이 씨발 흐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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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내꺼 내꺼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먹고 싶었어 너머 뭐해 너 시즌2때 몇 점이었니 너? 나 시즌2때 골드였어 골드 마무리였어 그때 시작했어 가을에 시작해서 골드로 마무리하고 아 그 다음 시즌에 바로 다이아일 아 2천원 넘길 줄 알았는데 글루다 응 아 나 시즌2때 2천2백 못진게 진짜 한이다 2천전 넘어섰었어? 아 2천100이었지 시즌2때는 야 높았다 2천이면 해볼까 그냥 3번칸 4번칸 대비 아야루인 비사즌 아시리 그레이오 어이 뭐야 어이 어아니 이거 야 트피스톱 그냥 안맞을라 아니 그거 안풀라그랬는데 존나기네 아낄라그랬는데 하하하하하하 잊고 있었다구 지금은 판수가 2.4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뭐하냐 쟤? 뭐해! 개새끼야! 아 개 때리고싶어 말다 트리트라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싸움봐야돼 이러면 아 싸움봐야돼 뭐지 이거? 어이 이게 끌려? 끌었어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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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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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론 바론 큐평 2평 코어 42평님 해가의 검사해요 다행이네 의미야 저번에 다음 다행이 고지 쿵쿵쿵쿵쿵쿵 치... 킨드가 없긴 한데 쌍고도가 좋다 이리로와 왓써 늦었다 점프 끊어 죽어 끌어 죽어 왜 끝날 수 있나요? 블리치도 끝나면 서로 끌어 뭐냐? 다 돼주는데? 솔직히 니가 봐도 여기 사람 아니잖아 아니 넌 그 맛 딱이야 바로 그니까 넌 억울하다니까 진짜 님들 챌린지 섣붙이 그 말을 하잖아요 님들은 좀 조용히 하세요 제발 뭘 한다고 그냥 그 맛 딱이야 너 내 판 제일 잘하잖아 RNG 약점이라던데? 아 씨발 뭐야 아 나 이 찍혔어 어 1레비 2 아 클릭하다가 아 미치겠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잘클래? 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잠깐만 어떻게 풀 아꼈다 그냥. 빼자. 할 수 있으려면? 키보드 갈축 소음 적절해요. 난 갈축 제일 좋아해. 나도 갈축 쓰는데... 갈축이야 뭐 이렇게 비슷한게 맞냐? 나이도 같고... 키도 같고... 키보드 덕축도 같고... 롤 잘하는 것도 같고! 저는 아닌거 같긴해요. ㄴㅆ ㅎㅎㅎㅎㅎ 아 에에 잘 하잖아 아 맞다 바드 녹일까? 치오가 달라요 킬 먹어라 어? 이거 주라고 그랬는데 아 크크루 큰 코 빙 아 비전 한번만 해봐 진짜 어 야 태궁산 태궁산 아 태궁산 살려주려고 했는데 좋아보이는 근데 많이 나이스 뭐라는 거야 천론이 있었다 타베 뭐라는지 모르겠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로 싸움 잡자 싸움 한 번 하자 어우 맛있어 ㅅㅂ 존나 맛있어 환전국 뭐야 이거 쉿 어이씨 난 죽은 것 왜 살았니? 저거 안 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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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지랄 아 저 Yoda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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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스 쓰레쉬 아니면은 카이타 그라가스 근데 난 바르스 쓰레쉬같은게 나요 흐니 쓰레쉬나 바르스 하자 한번 해보자 카이타가 좋은거 같아 지금 지루스 가자 타라 타라? 타라 타라 좋아 하아 씨발 랜턴 입소 타라 하아 마나가 없다 이건 아아 나이스 잘하누 오케이 할까 이거? 애매한데 좀 얘 피가 더 애매한데? 오케이 접히로 왔대 왜? 얘 피가 더 애매하네 끌어봤는데 카빅스 냄새 좀 나는데 카빅스 냄새 좀 나는데 얘가 징크처럼 패시브가 이속 있음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비전 예측이야 임마 나 초식이 있긴 해 어? 어? 콜렴? 오우야 지워하다 맞다 믿고 있었다구 네닉스 아 훙 누난게 좀 해봐네 올해 지루스 캐릭 가능한데 지금 하드키리 중이잖아 지루스 이런거 설명하지마 못 알아들어 그런사람들 지금 하드키리 중이잖아 704 억가들은 그게 없어요 인정을 안해 이 새끼 지금 존나 잘해서 야야야야야 다운봐야 돼 다운봐야 돼 양파릭님 99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t 헤헤 와 이걸 여기다 쓴다고? 구원킬 댓글? 야야야 쟤 뭐하냐 하디스가 날 노려요 나 붙지 않아? 풀 써도 나 잡으려고 풀 쓰냐? 그럼 되는대로? 힝 힝 힝 힝 힝 고맙습니다 끈기가 좀 애매하네 아 코치 진짜 큰사람님 아 결심하가지고 꺼져 배 앞에서 마스터의 타일들 다 잃지 않네요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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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와 공독 3.4야 미치 힝 힝 힝 니가 도대체 똥쌌잖아 업보야 힝 힝 알겠니? 응? 도망가 이 새끼 이거 하려고 로라한거 같다고?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제일 짜릿하거든 난 희망을 손에 쥐었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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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という 이 이 우리